8, 9번 만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입론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당 원로인 요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고 있는 당 같다며 쓴소리를 해냈대용 요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자유당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 이제 안 한다고 했다고 겁없이 누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했겠습니까? 당이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며 모두 눈치만 보고 있다며 당이 어디로 가려는지 참 걱정스럽다는 말을 했어요 네 건전한 경쟁에 기반한 소신정치가 필요한 시기인데 걔 눈치만 보는 정치는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구 지역 경기가 최악으로 내몰리면서 용세 상위는 물론 온갖 분야에서 내려막힐 형편을 면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자 이런 현상은 미술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전병화 대구 화랑협회 회장 미술시장 규모가 원래 서울 다음으로 대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부산이 치고 올라와 이젠 대구가 부산 다음으로 겨우 3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며 어려움을 감추지 않아서요 헤헤 나원 그 대구에서 물타나 잘 돼서 번창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까마득 겁니다요 대구교육청이 10년 가까이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야영 수련 활동이 최근 참가 학생이 화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교사 노조들이 중단을 요구하는 등 찬반 논란이 휩싸였는데요 강헌이 대구시 겨울감은 학생들이 인성을 함양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고민하겠어요 라며 안전대책을 강화해 제발 방지를 약속해서요 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살리고 교사들의 걱정도 덜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전신한 때인 것 같습니다요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